퇴짜버렸다니깐 퇴짜버렸다니깐 아아 어? 물다 없는거 같은데 어디있어요? 퇴졌구만 아아 어 퇴졌네 아아 아니 그걸 강제로 끌어올려 보여야지 그걸 왜 기다려 그냥 아 이거 강제로 그냥 당겼어야 돼요? 아니 강제로 해야지 여기선 강제야 월요일 휴일이라서 쉬는 날이라서 어 잠깐 출조했습니다 이 조사님 한 분이 또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혼자 심심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조사님과 얘기도 나누고 좀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아 우리 조사님 어 미끼를 생미끼 미끄라지를 가지고 나오셨네요 네 이게 지렁이하고 미끄라지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 점이 다르죠? 여러분 움직임이 더 활발한 것 같아요 아 아 아 미꾸라지는 요렇게 꼬리 쪽으로 한 번만 딱 끼우는 건가요? 오오 아하 아 아 요렇게 해서 요거는 지금 까막지렁인가요? 청지렁 청지렁이네요 청지렁이 청지렁이 이게 아 예 예 자 이게 오 교각적으로 교각적으로 지실 것 같습니다 예 어 저희가 어 예 3번 교각 세번째 교각 예 첫번째 두번째 세번째 교각까지 지금 조금 넘어서 날아갔습니다 이게 이게 아 아 아 아 사오셨구나 오 오 아 이게 아이고 작아야 되는데 네 아 지금 이거보다 더 작아야 돼요? 아까 낀 거 말한 게 제일 오 근데 지금 오 아 아 오 오 아 아 아까 낀 거 너무 크면 너무 크면 안 좋군요 오히려 뭐 네 아 아 아 아 아 여기는 지렁이만 있어요 아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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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꾸라지만 있어요 아 아 오늘 지금 이 비 오고 나서 어 어 기온이 지금 오늘 한 16도 17도 까지 올라간다고 지금 예보가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어 공기는 더 따뜻합니다 지금 요거는 지렁 아 저기 저 미꾸라지만 두 대 두 개를 끼워서 지금 던져놓은 상태입니다 아 아 아 아 아 450짜리에 로드 로드 로드가 450에 35에 30에 30에 450 어 30이라는거는 저거 저거 뽕돌 추북에 추오스 어 30에 450짜리 요 릴은 가격이 어느정도에 구입하셨어요 릴 이거 6만원 주셨어요 6만원 주셨어요 어 그러면은 싸게 사셨네요 네 어 아 아 아 아 아 야 오늘 왠지 조사님이 올릴 것 같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이게 조사님이 이게 지금 어 어 몽유 몽유 360짜리 몽유 360짜리 하고 그 다음에 까 뒤에서 6000짜리 응 저기 유 유 어 유 이 제품 이게 지금 로드하고 릴까지 해서 얼마에 구입하셨다고요? 요시가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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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10만원 이하로? 네 아 7만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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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 줘가지고 아 그래요? 네 알겠습니다 아이 어이 이거 저도 당장 장만 해야될 것 같습니다 에 물 흐름은 지금 하류 쪽에서 상류 쪽으로 예 올라오는 지금 물 이구요 어 저는 그냥 정방향으로 예 앞쪽으로 그냥 최대한 던질 수 있는 데까지 던져놓고 있습니다 뭐 아 아이 터져버렸다니까 아 아 아 물 땅 없는 것 같은데 뭐 있어요 터졌구먼 아 아 어 터졌네 아 아 아 그걸 강제로 끌어올려 보여야지 그걸 왜 기다려 그냥 아 이거 강제로 그냥 당겼어야 돼요? 아니 강제로 해야지 여기선 강제야 아 아 아깝습니다 우리 조사님 대문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만 접고 일 때문에 들어갔다가 또 다시 출자 하겠습니다